미국에서 차돌박이를 찾아볼게요 한국 코스트코에서 파는 브리스켓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셔야 할 게 차돌박이를 영어로 하면 브리스켓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건 손가락이 영어로 뭐예요 라고 했는데 손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물론 손가락을 말하는 영어 단어는 있습니다만 차돌박이는 영어로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미국 정육점 사장님들도 이곳을 위한 단어는 모르더라고요 브리스켓이라는 부위는 미국에서 차돌박이, 양지고기, 앞자리살 윗부분, 엎진살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의 덩어리가 엄청 커요 11파운드에서 5kg 이상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커다란 걸 사냐 엄청 쌉니다 한인마트에서 차돌박이를 사려면 냉동도 파운드당 10불은 넘는데요 근데 이 브리스켓은 파운드당 4불도 안 합니다 한 덩어리에 25불에서 5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산 것도 코스토코에서 3.4불 파운드당 한 덩어리에 41.74불로 덩어리 가격은 세지만 파운드 가격은 무척 쌉니다 싸서 양지는 국 끓여먹고, 차돌은 썰어먹고, 앞다리 붙어있으면 장조림 해먹으면 되니까 양이 많지만 비계만 빼고 모든 부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고기예요 고기는 이렇게 마트에서 진공 포장된 커다란 덩어리로 팝니다 포스트거나 센서에서 주로 볼 수 있고요 브리스켓은 한쪽은 얇고,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되어있는데 이 거품같은 비계 부분이 두꺼운 걸 고르세요 여기가 차돌박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간혹 작은 덩어리만 판다 그러면 플랫 브리스켓이라고 양지 부분만 있거나 콘드 브리스켓이라는 염장된 곳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홀 브리스켓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만약에 꼭 차돌박이 부위를 설명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하면 홀 브리스켓에서 플랫 브리스켓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위별로 써는 것은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비계 제거는 꼭 하고 드세요 브리스켓을 크게 세 부위로만 나눌 겁니다 얇은 쪽이 양지, 중간이 차돋, 두꺼운 쪽 끝이 앞다리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지를 먼저 잘라볼게요 우선 옆쪽에 보시면 거품 모양 비계가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받은 후 직선으로 자릅니다 이 부위가 양지 부위고요 이거는 굿거리에 씁니다 이제 앞다리살을 잘라볼게요 앞다리살을 잘라볼게요 왼쪽을 직선으로 잘라주세요 이 부분이 앞다리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결대로 잘 찢어져서 장조림하기에 좋습니다 이제 남은 이 부위가 차돌 부분입니다 차돌은 가로로 얇게 썰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대로는 크니까 썰어서 썰어주세요 얇게 썰는데 절대 생고기로는 차돌박이 같이 얇게 안 썰립니다 냉동칸에 살짝 얼려서 쌈무 마냥 정성껏 포를 드시거나 장비 있으시면 슬라이저나 작두칼로 썰어주세요 장비를 추천드려요 자른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위에는 지방이 알알이 박혀있고 아래는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는 차돌박이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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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